생방송 쇼 음악중심 이제 곧 문자투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다같이 외쳐볼까요? 그렇습니다. 5, 4, 3, 2, 1 문자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세요. 갑니다. 먼저 음원음마 점수입니다. 동영상 점수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이어서 생방송 무적수 점수로 판단한 최종 결과 보시죠.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3위는요. 버스커버스커. 자 과연 오늘의 1위는요. 아이유 축하합니다. 음악중심에서 첫 1위입니다. 고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악중심에서 처음 1위를 받아보는데요.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와서 응원해 주실 팬들 너무 고맙고. 우리 로얀세테인먼트 식구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너무 컴백을 격하게 응원해 주신 홍철호 바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활동 더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 시위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2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요. 쇼쇼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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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